아난티가 부산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오픈했습니다. 부산에 이어 서울과 청평, 제주까지 아난티 타운을 조성하는데요. 단순한 리조트가 아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앞에는 탁 트인 바다가, 뒤로는 산이 한눈에 보이는 수영장에서 가족 고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아난티가 부산 기장의 역대 최대 규모인 빌라주드 아난티로 오픈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기존 아난티 코브의 2배인 16만 제곱미터로 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입니다. 작은 도로를 두고 양쪽으로 단독 주택이 들어선 펜트하우스 구역은 유럽 마을을 연상케 하고, 호텔은 요트르 콘셉트로 전객실 복층으로 설계됐습니다. 빌라주드 아난티는 아난티의 3세대 플랫폼으로 일종의 마을 개념. 리조트가 아닌 플랫폼이란 이름에 사람들이 즐겁게 모이는 오일장 같은 장터를 만들겠다는 이만규 대표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숙박시설과 함께 각종 문화생활시설을 대거 들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리조트 한가운데 6천평에 달하는 복합 문화 공간엔 리테일숍과 편집숍, 갤러리를 비롯해 전 세계 최초로 오픈하는 세인트 제임스 카페 등이 오픈했습니다. 11개에 달하는 야외 광장에서는 매주 음악 공연과 전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전원생활과 도시의 문화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아난티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부산에 둥지를 튼 것은 대규모 숙박과 마이스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스코를 제외하면 대규모 국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곳은 아난티가 유일합니다. 아난티는 부산에 이어 서울에도 아난티타운을 조성하고 청평과 제주도, 여기에 싱가포르 등 해외까지 영역을 확대해 호타롭게 최초 연맥줄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임환규 대표는 우리는 경쟁사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독특한 포지셔닝으로 글로벌까지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